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테스크 제주입니다. 제주 최고층 건물인 드림타워가 이르면 오는 3월에 완공될 예정인데요. 벌써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 MBC는 오늘부터 세 차례에 걸쳐 드림타워 준공을 둘러싼 논란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슈 추적 오늘은 첫 순서로 하수 처리 계획을 집중 점검합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드림타워 북쪽 편에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 도로 여러 곳이 파헤쳐진 채 하수관 매설 공사는 중단됐습니다. 주변에는 공사를 중단하라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렸습니다. 있는 대도로로 연결해서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가야 제일 편안하고 아무 사고 없이 편안할 수 있는 일인데 마을로 이거 꺾이고 꺾이고 이렇게 해서 다른 마을에 다시 연결하는 거 아닙니까. 드림타워에서 발생한 오수를 도두 처리장으로 보내기 위한 하수관을 매설 중으로 드림타워 북쪽 주택가를 지나도록 시설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좁은 주택가 골목을 지나도록 매설되다 보니 하수관이 큰 각도로 꺾일 수밖에 없어 하수 역류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와 드림타워 측은 오수관은 고압 관로 방식이 아니어서 역류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입장입니다. 하루 5천 톤 가량 되는 드림타워의 하수 처리도 문제입니다. 드림타워 측은 4,900톤 가운데 절반 가력인 2,700여 톤을 고도화 처리를 한 후 재활용하고 나머지 2,200여 톤은 도두 하수 처리장으로 보낸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도두 하수 처리장이 하수를 받을 정도의 능력이 전혀 안 되는 데다 앞으로 최소 5년 동안 증설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미 지난해 일평균 유입량이 처리 용량을 넘어선 데다 많이 들어온 날은 22만 6천 톤으로 2025년 처리 용량까지 넘기 때문입니다. 이르면 오는 4월부터 드림타워가 본격 운영될 예정인 가운데 주민들은 하수관 매설 등에 대해 강한 반발을 예고해 하수 처리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도우민 10명 가운데 7명은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도민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했습니다. 지역 발전에 미치는 기여도도 크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도민 인식 조사 내용을 오승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에 지역 기여도를 물었더니 헬스케어타운과 오라관광단지는 부정적 의견이 긍정보다 갑절 가까이 높았고 드림타워와 신화역사공원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로는 환경 훼손이 절반 정도를 차지했고 미미한 지역 발전 효과와 갈등 유발 순이었습니다. 개발에 따른 갈등 수준에 대해서는 10명 중에 7명이 약간이나 매우 심각하다고 답해 갈등 관리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향후 민간 개발을 위한 투자 유치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대답이 필요 없다는 대답보다 많아 현실적인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제주도의 역할로는 적극적인 도민 의견 수렴과 소통이 가장 많았고 공직자의 인식 개선과 법과 제도의 개선, 갈등관리 전담부서 설치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금년 조직 개편 시에 갈등관리 전담부서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사전 갈등 영향 분석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갈등관리 조례를 금년 2월에 제정해서 이번 조사는 제주도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래리서치에 맡겨 지난해 11월 1일부터 25일까지 도내에 거주하는 19살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가지고 대면 조사 방식으로 이뤄졌고 95% 신뢰 수준의 표본오차는 ±3.1%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도시공원 민간특대사업에 13개 건설사가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주도가 도시공원 민간특대사업에 따른 제안서를 마감한 결과 제주시 오등봉 근린공원에는 7개 건설사가 건입동 중부 근린공원에는 6곳이 제출했습니다. 민간사업자는 대상 면적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제주도에 기부 체납하고 나머지 30%는 주거나 상업시설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건설사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해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석 달 앞으로 다가왔죠. 선거에 대해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애매한 궁금증들을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것이 궁금하다 김항섭 기자가 선거 비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돈은 얼마나 쓰게 될까? 잘 가늠은 안 되는데 규모마다 다르지 않을까요? 한 5천에서 1억 사이. 같이 도와주시는 분들한테 투자되는 비용이나 차량 대절, 공간을 빌리는 데 들어가는 금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유권자에게 출마자를 알리기 위해서는 이래저래 돈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어디에 쓰이는지 또 얼마나 필요한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자신의 사진과 이름이 담긴 명함을 행인들에게 나눠줍니다. 예비후보가 나눠주는 명함, 어깨에 뚫은 어깨띠, 본인을 홍보하는 홍보물까지 제작 비용 모두가 선거 비용에 포함됩니다. 본후보로 등록하면 들어가는 돈은 더 많아집니다. 유세 차량이든 홍보 관련해서 선거법 안에서 제한된 홍보물을 제작하긴 하겠지만 선거원들도 많이 두고 하다 보면 아마도 지금보다는 많은 비용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돈이 많은 후보라더라도 무한정으로 선거 비용을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쓸 수 있는 선거 비용은 정해져 있습니다. 출마하는 지역구의 인구 수와 읍면동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주시 갑은 1억 8,800만 원, 제주시 을은 1억 8천만 원, 석일포시는 1억 7,9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선거 비용 외에 선거에 출마하려면 내야 되는 게 기탁금. 후보로 등록할 때 내도록 돼 있는 기탁금은 예비후보는 300만 원, 본후보는 1,500만 원입니다. 후보자들이 무명하게 난립하게 되었고 그러한 폐해를 방지하고자 기탁금 제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 기탁금은 선거 종료 후 후보자가 일정한 득표를 얻을 때 반환되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 비용과 기탁금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전액을 돌려받고 10에서 15% 미만으로 득표하면 반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10% 미만 득표율의 경우 전혀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역대 총선에서 선거 비용과 기탁금을 돌려받는 후보는 모두 몇 명일까? 16대부터 20대 총선까지 출마 후보 55명 가운데 34명이 전액을, 4명은 반을 돌려받았고 나머지 17명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부승찬 전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선거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부 전 보좌관은 제주 도민이 원하는 새로운 제주, 힘찬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며 관광객이 환경보존 비용을 분담하는 환경인프라기금을 조성하고 제주어를 보존하기 위한 제주 기록원 설립을 약속했습니다. 제2공항에 대해서는 기존 공항을 확충하거나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절차적 정당성이 미비했다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4월 15일 총선에 출마가 거론되어 온 현직 제주 도의원들이 잇따라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박원철 민주당 도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들어 공직을 사퇴할 경우 감점을 받아 경선에서 분리하고 중앙당에 전략 공천 가능성이 있어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제2공항 갈등 해소와 축산 악취 해결 등 지역 현안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의연 민주당 도의원과 이경영 무소속 도의원도 입장문을 통해 산적한 현안과 갈등 해결에 매진하기 위해 국회보다 더 의회에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불출마 이유를 밝혔습니다. 본격 추위가 찾아오면서 나무를 뗄감으로 사용해 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화목 난방기구를 사용하는 가정이 많은데요. 하지만 이런 화목 난방기구는 화재에 가장 취약해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주택 지붕이 검게 그을렸습니다. 화목 보일러실에서 시작된 물로 집안이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화목 보일러와 주택 외벽과의 거리는 불과 45cm. 경찰과 소방당국이 보일러실 주변을 정밀 감식합니다. 오늘 새벽 서귀포시 동홍동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로 집 안에 있던 5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화목 보일러 쪽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신고 내용과 불길 방향을 바탕으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다행히 살아나온 아두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목격 진술을 토대로 보일러 쪽, 그 다음에 전기 쪽 그리고 종합적인 전체적인 검토가 있고요. 지난 5일에도 제주시 한경면의 2층 단독주택에서 화목난로 연통과열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잇따라 발생한 주택 화재 두 건 모두 화목난방기구 취급 부주의로 추정됩니다. 장작을 사용하는 화목난방기구는 연료의 특성상 불티가 잘 날리고 연통에 재가 많이 눌러붙어 난방기구 가운데 화재에 가장 취약합니다. 벽면을 지나는 연통과 접촉하는 벽과 천장에는 단열재로 마감 처리를 해야 하지만 별도의 설치 기준이나 소방안전 규정은 없습니다. 현재 제주 지역에 화목난방기구 화재사고주의보가 내려진 상황. 전문가들은 화목난방기구가 사용이 간편하고 저렴하지만 화재에 취약한 만큼 화재 예방 활동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선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한림어선주협회 임명호 회장과 홍선주 부녀회장 그리고 회원 일동이 119만 7천원 남주고등학교 29회 이구아나 골프동호회 일동 100만원 기아 오토큐 변창화 대표 100만원 플루크 골프동호회 회원 일동이 40만 1,80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선금을 맡기실 분은 1월 말까지 제주 MBC 경영심의부로 문의하시거나 제주은행이나 농협계좌를 통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 북부와 산지에 오늘 한때 대설주의보가 내려지면서 한라산의 20cm, 산천단과 교레리의 5cm 등 올겨울 들어 가장 많은 눈이 쌓였습니다. 대설주의보가 오후 4시에 해제되면서 산간 도로의 차량 통행은 모두 정상화됐습니다. 하지만 한라산에는 오늘 밤까지 1에서 5cm의 눈이 더 오겠고 북서부 지역에는 내일 아침까지 빗방울이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 출신 문학인들을 조명하는 전시공간이 조성됩니다. 제주도는 제주시 도남동 제주문학관 건립 부지에서 기공식을 열고 올해 말까지 문학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제주문학관은 사업비 97억 원을 들여 지상 4층 규모로 신축되는데 전시실과 수장고, 북카페 등이 조성됩니다. 제주문학관 건립추진위원회는 상반기에 의견을 수렴해 문학관 전시 콘텐츠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물리치료사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학교 병원 교수 A씨가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H 교수의 변호인은 오늘 첫 공판에서 폭행 장면이 찍힌 동영상이 촬영된 날짜와 피해자들이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날짜가 일치하지 않는다며 검찰의 증거 신청에 부동의했습니다. 또 H 교수가 검찰에 진술한 피의자 신문 조서도 증거로 쓸 수 없다며 부동의해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모형 총으로 주민을 위협한 혐의로 서귀포 해경 소속 47살 강모 경사를 입건했습니다. 강 씨는 어제 오후 2시쯤 제주시 용담동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모형 총을 들고 주민을 위협한 혐의입니다. 뉴스에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